김실정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. 케냐는 사람은 어쩐 나야. 나 절대로 너 차별한 거 아니야. 차별했잖아. 내 저기 아까 그 인형 갖고 내 구독과 안 돼서. 시차 씨. 식간 식각하면서 얼른 갖다 주워. 저 갈게요. 제 여친이 불러서요. 여친도 있었어? 아니 그 저기 노릇에서 이제 사귄 저기요. 여친 없어야지. 여친 있다는데 여친이 부른 데잖아. 또 사귀었나? 저기는 언제 사귀었어? 이따 말 안 했는데? 그럼 보여줘야지. 이거는 또 요리 갈아탔구먼. 아 얘는 사귄 것을 보여주면서 세종이 여자친구 있는 것을 안 보여줬을까? 그런 게 재밌는 거지 어린 것들이 한 게 재밌는 건데? 근데 세종이가 뭐니 고백했을까? 꼬마 거 뭐니 했을까? 바람이 좋아서. 이런 년은 좀 재미없으니까 세종이 거나 보여줘. 세종이 어린 것을 어떻게 오는가 볼게 한 번. 자기가 무슨 일로 영화를 다 보자? 남자가 갑자기 잘해주면 이유가 있어. 여보 부숴줄까? 왜 갑자기 왜 저래? 난 돈으로 줘. 이거는 수건. 하얀 수건 걸어놓는다고 돼. 수건을 먹는 일이랑 그 생각만 하고 있구먼. 오르골인데. 저게 뭐야? 오르골이래. 진짜 옛날 들아 먹었어. 세종아. 이거 세종아한테 떼기가 생겼네. 아빠 이거 나 주세요. 뭐? 춤추면 구할 것 같아요. 미안해 세종아. 아빠한테 소중한 거야. 나 아빠랑 같이 앉을 거야. 고마워 친구. 조심히 가. 니들 금방 껴아라선잖아. 너 징계가 따님 만난 거 알아 몰라. 세레나 야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. 나랑 단둘이 외국 가서 살자. 얼른 감사합니 사와야지. 알량은 자존심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 없어. 알량은 자존심. 우리 사람도 썼듯해. 옛날 말이야. 옛날 말이야.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? 세레나 아무도 만나지 말아. 저거 배불렀다 씨봐. 이거 명 떨고 있네. 세레나 그 편지 티켓 있으면 놔줘. 내가 갈게. 이것들은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지랄하고 있어. 뭔데 이제? 내가 가면 써보구먼. 이야.. 이렇게 잘 어울리게야? 이거 지 여친이야 씨봐. 야 너 엄마 같이 일하는 줄 알면서도 그거 사 똑같은 거 사냐? 엄마 사줘요? 엄마는 택시장님 힘들어 봐. 어.. 세 종이랑 보여줘요. 세 종이랑 보여줘. 아우 느끼해. 단단히 병원에 가봐야 했었다. 내가 뭘 보고 있는 거 먹었네. 난 박찬 선생님 좋아하지 않는다고. 일단 병원한테 교육받고 왔어 저러네. 그랬으면서 안 좋아한다는 그 말 놔두고 믿으라고? 아 믿든 말이야 야 너 미국이나 가야 너 미국 안 갈라고 나 주워 그놈. 내가 갈라니까. 단단히 근데 자기 안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하네 아예? 어 그래. 좋아하면서 애 속마음을 숨기자고 간다 그래. 야 단단히도 만만치가 안 해 보통 아니야.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요. 회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려고요. 괜히 단단히가 아니구먼. 궁금해. 단단히 미쳤어. 마지막인가? 그래서 옷도 싹 빼입고 하고? 이벼수. 그런다 했어. 뭐 알면 어떻게 다 알아? 야 한국들하고 다 똑같아. 회장님이 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남산으로 오세요. 그럼 남산이 만만한가? 얼른 가. 아 지겨워 죽겠네 진짜로. 맨날 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빨리 가. 이것 좀 말고. 메시지 안 가다가 메시지 온가 마. 나 오늘 남산에 안 가니까. 단단아 오른쪽 쳐다봐. 이거 안 보면 자기가 난다. 왜 아직 안 들어오세요? 여기 남산이야. 약속이 있어서. 아빠 큰일 났어. 선생님이 안 들어와. 누굴 취할까 봐서. 안 들어오셔도 됐지. 야 선생님이 몇 살인데 애박하면 안 되냐? 연락이 안 된다고? 저 집에서는 애박도 못해. 애들이냐.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던디. 엄마 따라서 미국이나 가. 응. 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맨날 똑같은 장면이야. 맨날 기다리고. 돌아서고. 돌아서고. 계속 돌아서고. 또 이은비가 또 가네. 뭐하는 짓거리야? 누르는데 놀고 있네. 그래서 이렇게 고집불이다. 동산 걸리는 거 아니야? 또 이은비가 가고 있어. 아직 연극하고 있네. 이은비가 오 있네. 이제 무장 미워질려고 하네? 아 지겨워. 추운 게 가서 얼른 안아줘. 아니 남산에서 몇 분째야. 그러면 남산. 또 이은비가 또 가야 돼. 아 왜 그래? 저 상 누가 줬어? 정말? 여기서 밤새우는 거 아니야? 상 다. 상. 상 타거나. 추운 한다고. 추운 한다고. 괜히 뺏어 보입니다. 상 누가 줬냐고. 아 뭐야. 뭐하냐고. 아니야. 저. 저 대상 탔잖아. 야. 짜증나. 저 미친놈이 염병허딩이네. 염병허딩이네. 맞아. 아니야. 추워. 저 미친놈 또 가버려. 하하하하. 죽어버려. 또 가버려. 또 가버려. 또 가버려. 또 가버려. 또 가버려. 지랄이 염병허딩이네. 단단히 너 단단히 미쳤어. 아니 누가 저 대상 줬어? 네. 회장님. 염병허딩이네. 회장님 무슨 회장이야? 바보처럼 지금까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? 회장님. 나 또 단단히 좀 질리는데 할머니? 나 저 회장 똥구니에서 겁나온다고. 난 안 해왔다. 하하하하하하. 고집탱이야. 배단해갖고. 핸나 아따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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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유병헤이. 난리해지고. 그 제목 바꾸세요. 또라이야 또라. 짜증나 또. 이 드라마는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의 방법인가 몰라. 맨날 이해를 만날까? 이해를 만날까? 만날까? 땡겼다? 땡겼다? 팡나 바람 맞히고 하나 바람 맞고 맞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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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뭔 비급은 이거 남자가 되어갖고 내가 이 드라마에서 또라이를 많이 봤잖아요. 내가 단단히도 그렇게 안 만났거든. 너는 도라니보다 더운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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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